구구에는 안타 못하다 말다 아니하다 없다 등의 부정의미의 용언 이건 부정의미의 용언이고 이것과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가 뭐냐 이러한 단어는 여러 품사에 나타나는데 단어에 따라 호응하는 부정의미의 용언이 다를 수 있다 단어에 따라 호응하는 부정의미의 용언이 서로 다르다 이 단어가 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부정의미의 용언이 나타나지 않는 문장이 문맥적으로 부정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에 쓰이는 단어가 있다 이게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쓰이는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그곳에 참아 가지 못했다 에서 나는 그곳에 참아 갔다와 같이 참아는 부정의미를 나타내는 가지 못했다와 어울린다 그런데 그러나 내가 그곳에 참아 가겠니와 같은 의문문이 나는 그곳에 참아 갈 수 없다 가지 못한다 가지 않는다 등을 뜻함으로써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문맥일 때 참아 갈 수 있다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는 내가 그곳에 참아 가겠니 부정이 없는데 못하다 이런 게 없는데 참아라는 단어가 쓰여서 부정하는 내가 어떻게 가겠니라는 이 단어가 와서 이게 용언이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부정의 의미 문맥일 때 이런 단어들이 쓰인다 부정의미의 용언이 나타나는 문맥에서 나타나 주로 쓰이는 단어들은 그 의미나 형태가 시대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부정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야 이제 이거 다시 이거 나타난 얘네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정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문맥에서도 쓰이던 단어가 현대에는 부정의미의 용언이 나타나는 문맥에서만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쓰였다가 부정의 용언이 있을 때와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 때 둘 다 쓰였던 이 단어가 과거에는 이게 바뀌어서 이제는 뭐 할 때만 나타나는 경우에만 둘 다 쓰였는데 용언이 있을 때만 독해야 독해 문법이라기보다는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한 과거에는 용언의 어간에 뭐뭐지 아니하다를 결합한 형태로 쓰이던 것이 시대에 따라서 잔타, 찬타로 추격된 형태가 쓰이기도 한다 그럼 과거에는 뭐뭐지 아니하다 이것이 지금 현대로 와서는 바뀌었다 어떻게 뭐뭐 잔타, 뭐뭐 찬타 이렇게 바뀌었다 축약 이들은 축약되기 전 형태의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것이 전의 의미와 동일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죠? 독해야 결국 A로 바로 가겠습니다 A 먼저 A를 바탕으로 이것은 귀치 아니커만은 보낸 아이다 귀하지 아니하다 아주 귀한 것이 아니다 그날은 몸이 아파, 만사가 다 귀찮다 귀하지 아니하다 이런 게 아닌 거지 그러면 달라진 거고 동록 밖에도 별로 먹을 것을 주시며 특별히, 특별히 먹을 것을 준 거네 그러면 별로 인사할 때도 없어요 특별히 인사할 모양도 없으니 특별히 인사할 모양도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이거는 부정이 없고, 이건 부정이 있는 거지 요즘은 공기가 별로 좋지 않다 이게 쓰인 거지, 이거는 나에게 그는 별로 매력이 없다 둘 다 부정인 거지, 이건 하나만 부정인데 이건 부정이 아닐 때도 쓰인 거지 이거 얘기지, 이 얘기지, 이 얘기지 둘 다 같이 쓰는데 이거는 부정 용언이 있을 때만 무슨 말이든지 다 못 들으면 시원치 아니하여 다 못 들으면 시원치 아니하다 대답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기억에서 현대국어 귀찮다는 귀하지 아니하다가 추약된 형태로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건 아니죠 이건 귀하다, 귀찮다 이런 얘기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고 니은에서 현대국어 별로와 달리 국어사 자료 별로는 부정의 의미 용언이 나타나지 않는 문명에서도 쓰였네요 그렇지, 여기에서는 부정만 여기는 나타나는 부정이 아닌 경우도 쓰였다는 거지 C, 디귿에서 현대국어 시원치 않다는 시원하지 아니하다가 추약된 형태로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는 유사한 거지 무슨 말이든지 다 못 들으면 못 들으면이지 대답이, 대답을 다 못 듣는 거지 다 못 들으면 시원치 아니하여 무슨 말이든 다 못 들으면 이렇게 된 거잖아 대답이 시원치 않다 못 들으면 시원치 아니하여 이렇게 어떻게 된 거 아저씨 어떻게 된 거 아저씨 하 먹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